그리고 거리가 홍콩 그리고 거리가 네? 형 왜 이렇게 인사 라이돌 웃겼으세요 홍콩 홍콩 얼굴 되게 뿌옇게 났다 예성과 아이돌 홍콩 여러분 홍콩에 많이 오실 거죠? 홍콩 영어로 한번 얘기해봐 잘 만나서 만나요 너무 짧은 시간 2년이 지났어요 너가 어떻게 되세요? 여기 화이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엔지유? 엔지유? 엔지유로 확실하게 해 줘야죠 우리 영어시가 영어 배울 때 엔지유 확실하게 하잖아 엔지유 엔지유 호식이 형 엔지유 엔지유 러비우 오케이 뭐 그래요? 얼굴이 안 나와 예, 디스 이씨 인스타 라이브 예 라이브 네 라이브 라이브 맨날 저기서만 잤는데 싼 데가 되게 신기하네 왜 어디지? 공연하는 데 있잖아 여기 홍콩 황강 왜 화내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홍콩? 홍콩 어떻게 해야 돼? 홍콩 무슨 일이야 아저씨? 홍콩 뇨쿤 뇨쿤이가 뭐야? 은혁쿤 뇨쿤이 그거 얘기한 거야? 하지만 여기는 홍콩이니까 홍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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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화내요 형 어떻게 해야 돼? 홍콩 아 그래? 와 진짜 날씨 인스타가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내일 콘서트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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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